연어가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 운전자의 마음 자세까지 알 거야 만약에 뒤에서 차가 이렇게 쿵 박혔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? 아! 지금 나 다 죽어? 아 죄송해요, 죄송해요 사랑 죽는다, 사랑 죽어! 와, 정말! 아 죄송해요, 그 새끼 고객님 보험을 죽은 거야? 그럼 안 돼, 나 봐! 나 지금 들어줄게! 지금 다 약한 수업! 이거 아니야? 아니요! 아니에요? 똑바로 해줘야지 큰일 났다, 우리 농기계 맡기다가 바로 들어놓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? 한 번 따라해봐 해봐 쿵! 아 죄송해요, 괜찮으세요? 와, 나 죽어! 와, 나 죽어! 아 괜찮아? 운전자 머리가 띵해! 역시 나쁜 거 빨리! 괜찮으세요? 어, 명함 내놔 봐! 이 순간이 좋다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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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정 운전하면 큰일 나겠다 진짜 언니, 언니, 언니! 쿵! 가던 괜찮은데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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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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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다 진짜. 체험만이 될 수 있게 농기구를 또 밝은 마음으로 해야 돼. 알았지?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. 알았지? 안전이 책 우선이다. 괜찮아요. 마음 넓게 알았지? 목 다치셨어요? 아니요. 괜찮아요? 괜찮아요. 아유 괜찮습니다. 팔 괜찮아요. 하나도 안 아픈데요? 감사합니다. 아유 느끼지 없을 뿐이다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괜찮습니다. 아 웃겨요.